자 이 물건은 약 6억 8천만원의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시세를 가장 보수적으로 봐서 9억 2천만원으로 본다고 해도 2억 4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공급이 많은 곳이든 적은 곳이든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공급은 점차 줄어들고 오래된 집들이 많아지는 곳 그 중에 인구가 모이는 수도권 같은 지역에서는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해두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반값까지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청약시장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어서 경매시장 역시 입찰자 수도 적고 입찰 경쟁률도 줄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거든요. 낙찰 물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타경 51542호 강제 경매 사건이고요. 서대문구 북과자동에 있는 DMC 아이파크 105동 502호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는 면적은 전용 면적을 얘기하고요. 공급 면적은 26평형으로 나타나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그리고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예요. 최초 감정평가 금액이 1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번이나 유찰이 돼서 64%의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도 입찰자 수가 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억 7,898만원에 68%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입찰자 수가 적고 낙찰 가격 또한 낮은데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물건일까요? 권리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내려서 권리 분석을 한번 볼게요. 일단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2015년에 오모씨가 4억 800에 사왔다가 그리고 2020년 3월 6일에 박모씨가 6억 9,750만원에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오는 동시에 같은 날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권리들은 얘를 포함해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근저당을 또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 가압류, 가압류가 들어왔고 강제 경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블러처리돼서 안 보이지만 이것은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자 박모씨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못 갚으니까 여기 신용보증기금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선순위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후순위에 있는 권리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혹시나 무인여에 의한 취소가 되지 않을까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무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가장 첫 번째로 경매 진행비용을 내게 되는데 이건 대략적으로 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00만원 더하고 다음 근저당권자가 이만큼 가져가죠. 앞에서 2명이 또 더하는 거예요. 2억 8.800 더하기 3억원 하면 5억 9천 3백만원이 되죠. 그러면 경매 진행비용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이렇게까지 받아가는데 5억 9천 3백만원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돈을 100원이라도 받아야지 무인여에 의한 취소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금액 이상으로 낙찰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는 돈으로 이 가압류권자 둘이서 안분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인여에 의한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는 PDF 파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 3대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매 정보지에 이렇게 매각물건명세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입찰하기 전에 이 매각물건명세서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한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확인한 이것과 여기에 있는 것이 똑같은지요. 어느 법원인지 나와있고 사건번호 나와있고요. 강제경매라는 것도 표시해줍니다. 매각물건번호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 하나만 진행할 때도 매각물건번호가 이렇게 들어가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하나의 경매물건에 이렇게 여러가지 개별 매각물건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이 괄호안의 넘버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작성일자도 나와있고요. 최선순위 설정에서 2020년 3월 6일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일도 나와있고요. 만약 여기에 임차인이 있다면 배당요구 일자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022년 8월 7일이다. 그렇다면 배당요구 종기일보다 늦은 거잖아요. 그럼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보이니까 좀 더 올려서 볼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있고 최선순위 설정일자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학요건을 먼저 갖춘 주인법에서 뭐였죠? 전입과 점유를 말하죠. 이것을 먼저 갖춘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매수인한테 인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데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매수인이 또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가 써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이 해당 물건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이 표에 매각 물건명세서 표에 그냥 들어가 있는 기본값입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사항을 적어놓은 거죠. 자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 것 즉 등기부상에 어떤 권리가 있는데 낙찰 받고 나서 잔금을 납부했는데도 소멸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는 건데 없다는 거죠. 그럼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권 이런 것도 없고요. 비고란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은 권리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DMC 아이파크 아파트는 가재율 뉴타운 1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인데요. 해당 경매 물건은요. 여기 있습니다. 가재율 뉴타운은요. 9개 구역 총 12,722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이 중 1에서 6구역과 9구역은요. 입주를 마친 상태예요. 현재 여기 8구역은요.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고 가장 늦은 여기 7구역은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치고 재개발 진행 중입니다. 가재율 뉴타운은 규모가 꽤 큰 만큼요. 단지 쾌적성이 높고 주변 편의시설도 풍부해서 거주지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DMC 아이파크는 총세대수 362세대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입주는 2008년에 됐습니다. 5개 등으로 되어 있고 호별 배치도를 보면 남양으로는 이렇게 소형평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물건은 이렇게 동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도를 보시면 이 동양 쪽으로 침실 2개와 거실이 나와있는 3베이 형태를 띄고 있고요. 방은 3개, 화장실은 2개입니다. DMC 아이파크 아파트 바로 앞에는 중앙 글린공원이 있고요. 근처에는 다 아파트로 쌓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로드뷰를 잠깐 보시면 아파트 저층으로 이렇게 상가가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상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글린생활시설 같은 것들은 적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활에 큰 불편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희중앙선 가좌역이 있는데 가좌역까지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물건은 105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502호잖아요. 5층인데 이 105동 아래에 3개층에 상가가 있어요. 여기 있는 상가가 이 뒤쪽에도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8층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기준으로 네이버 부동산의 일반 매매가격을 보면 105동 동양물건의 중층이 9억 2천만원이 가장 쌉니다. 그 다음 고층이 9억 4천이고요. 103동은 남양물건이거든요. 10억 5천만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거래건수가 없고 가장 최근의 실거래가는요. 2021년 10월인데 13층이 10억 5천만원입니다. 자 이물건은 약 6억 8천만원의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시세를 가장 보수적으로 봐서 9억 2천만원으로 본다고 해도 2억 4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가 대비했을 때는 3억 7천만원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세가 앞으로 조금 더 조정되더라도 시세 하락에 대한 안전맞이는 있어 보입니다. 과거의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면 낙찰 가격이 6억 8천만원이었는데 대략 2019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보여요. 자 심지어 이 등기부를 보시면 이게 이 물건의 등기부거든요. 2020년 3월에 본건이 6억 9천 7백 50만원의 거래가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반 이전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받은 걸 알 수가 있죠. 생각보다 적은 수의 입찰자 수와 저렴한 낙찰 가격으로 혹시 문제가 있는 물건인지 확인해 봤는데요. 권리상 전혀 하자 없는 물건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권리 분석상 전혀 문제가 없고 실거주로 괜찮은 물건들이 저렴한 금액에 낙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이 더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심리 때문인 거죠. 서울 물건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세종이나 부산 등지에서도 반값에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권리 분석하는 방법과 낙찰받은 후에 명도하는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신다면요. 내년 상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실 확률도 높습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이라면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안전마진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금리 상황이 진정된다면 공금량이 부족한 지역들은 다시 일제히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라면 최저점을 굳이 어렵게 찍으려고 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마음에 드는 물건들에 입찰을 해볼 것입니다. 추가로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경매 도전해서 14년 만에 온 저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세 가지가 어렵다면 구독이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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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